오늘 성취될 말씀은 여호수화입니다. 여호수화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화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해중이 신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지파라. 여호수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네개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뉘되 유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하지 마라입니다. 지체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가난한 땅을 정복하여서 정복전쟁이 7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정복이 끝난 이후에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땅을 요단 서편 길갈 그 통에는 두지파 반 요단 동편 모합 평지에 두지파 반이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루벤지파 단지파 문하셋 반지파가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서편 그 전에는 동편 그 다음에 서편에 남쪽은 유다지파고요. 북쪽은 요셋 에브라임지파와 문하셋 반지파가 이렇게 여섯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일법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것이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를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호수아 그 8장에 가게 되면 7장 8장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집분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라. 이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레이 지파가 가질 땅을 열한 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여기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문하셋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모세가 있을 때 이미 기업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는 여기로 다 와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넘어가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네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제 이 땅을 그려와서 일곱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지체하지 말라인데요. 지금 오늘 11월 2일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11월 되면 모든 회기가 끝나고 12월에는 2023년도를 졸업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의 부분에 내가 많은 부분을 지체하였든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땅을 정복하고 왔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뒤에 것을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뼈 속에 내가 한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뼈 속에 나의 땅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땅. 지금 이 일곱 지파가 자기의 땅이 없어요. 분배를 받지 않고 그냥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타협하면서 먹고 사는 부분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가난한 땅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시간을 줬잖아요. 이걸 땅입니다. 땅. 이거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 돌고 도는 세상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한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교를 하며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들을 치체하지 말라고 말한 오늘 여호수와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기도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강단의 말씀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는 살이 난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기당하고 우리가 인생이 속고 우리가 돈만 사기당해도 우리가 엄마 억울한데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열 달을 보내고 지금 11월 달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한탄하지 마시고 보낸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체하지 말고 또 남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대지 1. 치체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잡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지파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해중이 신로에 모였어요. 이 신로는 언약계가 있었고 그 언약계를 담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언약계의 중심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언약계의 예표인 이 성막의 예표 성전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오셨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신로에 모였대요. 우리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 우리는 언제나 기도 속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요. 윤리도덕의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은 사단의 실체예요. 참이 뭐냐? 말씀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참 거짓이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오늘의 우리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되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학증이 십자가의 대속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신로로 모였습니다. 오늘 나의 이 신로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해막. 오늘 해막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신로에 모여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이 해막에 대한 부분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 본막, 여와의 전 이렇게 다양하게 그때그때 명칭에 따라 쓰는데 해막은 뭐냐? 강야에 가난을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여서 이 모세와 만나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임재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모세와 대화를 하노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이 해막을 통해서 다이시 하나님과 누린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해막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해막.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시간이죠. 이 해막을 세워 그 땅은 그들 앞에 들어와 정복되었더라. 7년 넘게 전쟁을 했어요. 가난에 들어가면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현실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들이여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 그런데 놀란 게 뭐냐?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교도 알고 건축도 했는데 내 땅이 없어요. 내 땅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요. 여기에 7지파, 12지파 중에 7지파면 6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죠. 반 이상, 55% 이상이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와 성교 속에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이 미래 속에 우리가 이 비전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교회 방향 속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헌당 이후에는 안 됩니다. 따라가는 신앙은 벅차요. 왜냐? 이제 2, 3, 7, 5천 종족의 속도가 빨라질 건데 내가 이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현실은 어렵고 우리 가정은 어렵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면 2, 3, 7 나라가 나에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2, 3, 7 나라의 플랫폼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복찬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에베소 교회, 전반기에는 로마 교회의 응답이잖아요. 로마 교회는 2, 3, 7 플랫폼의 우리의 2, 3, 7 나라의 부분이고 실제적인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부분이에요. 육장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야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이 부분이 이 교회가 건축되고 헌당되어져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고 온 성도가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려면 끌려갈 것인지 함께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붕 떠서 따라갈 것인지 오늘 7집화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내 인생에 땅이 있습니까? 말씀의 땅, 5년의 건축의 말씀의 땅, 5년의 헌당의 말씀의 땅 우리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라고 사단이 눈 안을 깜짝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자, 말씀으로 기도로 차고 나가는 자가 사단이 벌벌 뜰죠. 기도하는 자는요, 사단이 더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집화를 보면서 왜 분배를 못 받냐? 다들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먹고 사는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특별히 땅을 분배 안 받아도 가난한 땅을 쫓겨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전쟁의 정복은 했는데 분배를 못 받았다. 건축은 했고 헌당은 했는데 나의 헌당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건축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예원교회가 건축이 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축하고 후대를 건축하고 성교를 건축해야 됩니다. 오늘 예원교회의 헌당의 땅, 헌당 경제의 축복 성교의 경제의 축복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땅의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성교가 있어야 되죠. 나의 건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취취하겠느냐 오늘 보세요. 3절에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점령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신 땅 이미 정복되었어요. 그런데 집을 샀는데 아니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그냥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취취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원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이 구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적인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성교 속에 들어오고 우리 가문의 대표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일곱 지파들이 왜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현실의 안주함입니다. 강야 때는 주님이 주소에 먹고 사는데 여기는 땅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분주하잖아요. 육신의 안일함 속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뭐냐 생명 없는 분주함이에요. 너무너무 바쁜데 주님과 상관이 없어. 나는 너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먹고 사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두 가지. 제가요. 대학 때 공부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공부를 하면서 성교를 가는 거. 직장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이를 키우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그냥 와서 직분 감당하는 그 일부분 말고요. 말씀의 방향. 매일 기도에 들어오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강당 말씀 보면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 안 하면 붕 떠요. 우리가 페이퍼 주는 거 눈팅. 그거 띠리띠리띠리띠 있고 그 머리 얼마나 똑똑하길래 다 남습니까? 정리해야 돼요. 정리.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주일 저녁 월요일까지는 내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주신 땅을 놓치지 않아요. 분배. 분배받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내 마음대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제비뽑기로 해서 땅이 나누어지는데 유다 집합만 제비뽑기 하지 않았어요. 왜냐. 갈레비. 하나님 앞에 너와 내 후성이 그 땅을 차지하릴 거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었기 때문에 유다 집합만 청구해서 받습니다. 원약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요.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미 주신 땅을 내 것으로 점령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 지도자 여우수화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인 부분을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10월 달은 이미 갔고 11월 달을 놓치게 되면 올해 온단이 뭡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크라고 그랬어요. 내 미래가 보이십니까? 미래, 미래. 10년 후의 미래가 말씀 속에 나에게 보여지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꿈하고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건축 말씀의 설계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체하지 말고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나의 해막입니다. 기도의 단이죠. 금요일 날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를 해라 이걸 넘어서 기도의 단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저처럼 부신자 가문이면 매일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3대째 내려온 집안이다. 좀 부모의 덕을 먹고 살겠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해막 가운데 고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해막이 되고 이 10월 1월 달 12월 동안 우리가 나의 성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11월 달 12월은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하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약길에 갈 때는 이 성막 가운데 언약계 중심으로 쉴 때는 집화별로 다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예원교회가 또 강단 말씀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는 게 뭔지 나의 사단의 이 마귀의 통로를 발견해야 돼요. TV하고 너무 가까워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지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만 앉으면 두세 시간을 그냥 훅 가네요. 말씀 정리가 안 돼서 기도할 때 육신적인 것만 구하시는지 우리가 뭐가 확신이 없는지 내 안에 건축의 땅 성교의 땅 직분의 땅 지금 마무리는 또 직분의 땅을 마무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땅의 복을 넘어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죠. 요 사바스의 기도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보험 백성이 금식하면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적군 끼리 쌓아서 그들이 자폭하게 만들잖아요. 가정이 기도할 때이고 우리 정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직분을 놓고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초신앙자여서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자들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시고 내가 땅이 없다면 오늘 기도의 땅 말씀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 예원교회 건축의 땅 헌당의 땅을 다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함께 가는 끌려가지 마시고 붕 떠서 가지 마시고 우리가요 정말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오래요. 그림을 지체를 하면 보내야 되잖아요. 비전을 그려요. 10년 이후의 나의 모습 왜 10년이냐 제자 양육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우리요 정말 미션 가문의 응답까지 받으려면 제자가 1년이 안에 된 것 같습니까? 제가요 다락방 30년째 하니까 조금 깨달아져요. 오늘 사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래요. 세 사람 세 사람을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네 개로 가지고 오래요. 직접 가서 그려오래요. 누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누가 내 직분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우리 단임 목살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목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교 그림을 그려오래 하는데 두루 다니며 각 세 명씩을 왜 했냐 우리가요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왜 우리는 이런 거를 주고 왜 저 사람은 저런 거를 줬냐 그 분배 이후에 누구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각 지파에서 세 명을 뽑아서 나중에 그들의 입을 딱 막으려고요 세 명을 뽑게 했습니다. 주관적인 아니 객관성의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나 홀로 독거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관 안에 지역 안에 우리가 성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성교를 한번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은 언약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 속에 우리가 복원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성교 공동체로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두루 다닌다는 부분은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가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다락방을 띄고 직접 우리가 신방을 같이 가고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직분 받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두루 두루 이 언어의 벗은 뭐냐 걷다 빨리 가다 고요히 가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원주민의 눈을 피해야 돼요. 원주민에게 듣히면 안 돼요. 그들이 정탐하는 이 부분이 원주민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빨리 뛰어다니면 아니면 걸으면서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이거를 그려오면서 전체를 분석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응답받았다고 다 하잖아요. 사단이 득달같이 달라와요. 우리가 포럼을 할 때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내가 육신적인 응답받은 거 포럼하지 마세요. 그거는 증거일 뿐이지 그게 근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도받은 거 말씀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터칭을 받은 거 그리고 그 안에 내 심령에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된 부분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우리가요 내 건축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아예요. 숨겨놔야 돼. 그리고 보아 밭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여호수와가 그 땅을 두루다니며 이거를 저기 오게 했냐 그들에게 그려서 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스케치 이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상세하게 뭐가 있고 이렇게 그리면 열 장이 필요해요. 그 많은 땅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그리겠어요. 여기에 그리다 히브리어로 카타부는 색이다 규명하다 이런 뜻인데 산 강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계선 특정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그려서 오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땅을 나눠줄 때는 그 경계선을 해서 나눠줘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고속도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가잖아요. 경부선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거점의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강단 말씀 쫓아가잖아요. 원단 놓치면 안 돼요. 원단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전체의 헌단 말씀도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그려와서 나중에 땅을 분배했을 때 정확한 표지판이 되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정확한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이 그림에 그리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예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르더니 환경 다르고 나이 다르고 신앙 다르고 귀들이 뭐겠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요. 2022년도를 우리가 또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리시고 내년에 2023년도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을 타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 영적인 흐름 타야 됩니다. 그 흐름을 그냥 물 따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의 중요한 우리가 상반기에는 로마교회였네 하반기는 에베소교회네 이거 거점이에요 거점 플랫폼의 응답이죠. 교회의 응답이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태원의 한류인 사건을 통해서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남의 나라 귀신축제가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이렇게 들어왔을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성신앙 우리가요 귀신문화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우리 넘넌트들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뤄노라 여호와는 언약의 부분이죠.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개인의 응답 교회의 응답 직분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